그럼 우리도 이제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? 어...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. 왜요? 박사님이 협박당하고 있어. 아, 이거 봐. 너 이렇게 겁먹을까 봐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. 뭐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해요, 이제. 우리 문제잖아요. 난 마동찬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내 마음은 그래. 어렵고, 힘들고, 무섭고, 아프고 이런 거 넌 하나도 몰랐으면 좋겠어. 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어. 지금으로선 그게 내가 제일 행복해지는 방법인 것 같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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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